마트에 가면 사과도 있고 비싼 사과가 있으면 조금 저렴한 사과도 있어야 되겠죠 6,800원 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사과입니다. 한 봉지에 4개 들었구요 테니스국보다 조금 큰 사이즈입니다. 가격은요 오늘 한 봉지 꿀사과 한 봉지에 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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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 친구 사과 친구 배 한번 볼까요? 배입니다. 신고배 맛있는 신고배 크기가 제 주먹보다도 큽니다. 과즙 맞고 맛있는 신고배 두 개 담았어요. 가격은요 과즙장 맛있는 신고배 6,000원 6,000원 좋구요 좋습니다